сю prime 두어 ché 서비스에 처음에 놓으면 이거 옆에 연 responder이니까 놓는거 많은 것 같아요 최대한 앞쪽으로 붙어주세요 뒤에는 내가 칠테니까 Colombia 최대한 앞으로 위에서 놓으면 될 것 Recebo 다리 돌아가버렸다 그리고 세게 때리는거 중요하네 떨어뜨리는게 더 중요해 상대편 백쪽 잘 보고 드라이브 그렇지 됐어 정확하게 올때 말고는 세게 때리지 말고 계속 중간 볼을 좀 보려고 해요 늦지 않게 그건 세게 때리는거보다 떨고추는게 맞아 가야 돼 끝나도 안끝나도 길게 떨궈줘 떨어뜨리는거 떨어뜨리는거 앞사람 지나쳐서 떨어뜨리는거 쉽죠 다시 낮추고 안돼 까비까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프리빨입니다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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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орм 으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. 근데 치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너무 소심해. 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위로 들어가야 돼. 위로 할 때. 앞에 협정에서 나머지는 지나치고. 좋아 좋아. 버려도 돼 나머지는. 앞에만 확실히 봐줘. 가비. 괜찮아. 가비. 괜찮아. 괜찮아. 근데 너가 애매하게 움직이려고 하지마. 움직일까 봐. 자리를 확실히 잡아줘. 아 넘어가. 까비. 빽빽 짚고. 나이스. 좋아 좋아. 아 넘어가야 돼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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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팬 잘 봐, 하이팬. 앞에 붙어서 눌러주기만. 아이고, 왼손이구나. 가비가비, 내가 떴어. 다 있어? 치는 거 말고, 약하게 치는 거. 떨어트리는 것도 생각해 봐. 아이고. 됐어. 그치, 그치. 위에서. 내려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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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놔. 어, 내려놓고 와서, 내려놓고. 아이고, 내려놔. 아, 나. 해. 와. 이거 약해서 그래. 더 줘야 되는데. 세게. 더 줘야 되지. 어! 해, 앞에. 아, 미안, 미안. 쏘리, 쏘리. 공이 자꾸 표시해지니까, 밑에서 죽어서밖에 된단 말이야. 더 서줘야 돼. 서야 돼. 내가 서야 돼. 나 죽어. 흘려도 돼. 흘려도 돼. 흘려도 돼. 앞에 더 보면 돼. 앞에 더 봐도 돼. 앞에 더 봐도 돼. 아우, 더. 다 됐어. 다리를 더 움직이려고 해봐, 다리를. 다리가 굳는다, 자꾸. 다 됐어. 긴장하지. 앞에, 앞에. 앞에, 헤헤 봐. 앞에, 헤헤 봐. 앞에, 헤헤 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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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끝까지 봐, 끝까지. 좋아, 좋아. 이렇게 계속 봐야돼. 서줘, 서줘. 좋아, 니가 서줘야돼. 아, 또 있었던 봐. 아, 또 있었던 봐. 아우, 예! 수심해, 더 위에서 넣어. 더 위에서 넣고, 해보 봐. 때리라는 게 아니라, 눌러주는 봐. 위에서, 더 위에서. 위로 가야돼 위로 서비스밀때 너무 정직하게 강구자여서 조지말고 조금씩 빼주나봐 흔들어서만지 계속 똑같은데로 가니까 템프를 더 빨리 들어오잖아 조금씩 빼줘야지 조금씩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천천히 넣어봐 공 볼스피드를 천천히 하고 앞에 봐봐 위에서 천천히 이렇게 되면 한두개를 빨리 먹잖아 이런 변화가 있어지면 더 좋아 볼스피드 천천히 서비스 넣고 앞에 이렇게 천천히 넣으면 애들도 빨리 못 들어가 천천히 온단 말이야 안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오는거 오케이 이런거는 모아서 때릴 수 있잖아 모아서 때리고 중간부로 항상 봐주고 앞에 놓고 앞에 앞에다 붙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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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포싱하러 가봐 이걸 자꾸 자꾸 너가 밑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불리해지잖아 여기서 하려고 하면 컨트롤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위로 가려고 위로 가려고 어차피 아 추구 그건 끝나야지 승복으로 밀렸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거를 없애야돼. 그거를 좀 없애야돼. 너가 쪼는거. 자꾸 밑으로 들어가니까 너가 밀린단 말이야. 위에서 치면 안 불리한대. 앞사각을 좀 해보자. 계속 붙여봐. 여기 방코트에서 위에서 자꾸 놔봐. 근데 저 다시 죽어가잖아. 너가 위로 올라오게끔 해봐. 위에서 치게끔. 건드는걸 위에서. 더 빨리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야지. 그치? 빨리 가져가야지. 타이밍이 늦잖아 자꾸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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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가져가야지. 그렇게 가져가야되는데. 그치. 때리라는게 아니야. 그렇게 밀어주는 지. 너를 계속 하라는 거야. 너무 펴서 한다. 스윙 해야지. 스윙으로 밀어야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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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. 옆으로. 옆으로 써야지. 옆으로 써. 계속 들어와봐. 나처럼. 괜찮아. 계속해. 힘 빼고. 손에 힘 30%만 주고. 손목 뒤로 계속해서.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. 다리가 움직여봐. 자꾸 다리 안 움직여야 되잖아. 다리랑 팔은 계속 같이 움직이려고 해야 돼. 그렇지. 계속 다리가 움직여야 돼. 깊게 가봐 다리가. 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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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다리가 와줘야 된다. 다리가 오는 거에 압박감이 다르단 말이에요. 서서 하는 거야 이것도 컷 좀 넣어줘야 돼? 같이, 어 다리랑 팔이랑 같이 움직이려고 해 다리의 움직임에 대한 압박감이 없으니까 상대편도 압박감을 많이 못 느낀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 압박감을 주는데 이렇게 주면 압박감이 안 느껴진다는 거야 그치? 이렇게 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주면 압박감이 더 느껴진단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